285번. 소행성 충돌 효과는 생각되어 집니다. 기여했다고, 공룡들의 멸망에 기여했다고, Be so to, 뭐뭐 하다고 생각되어 지다 라는 표현이죠. Contribute to 하면은 뭐뭐에 기여하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 그러니까 맞나? 아니죠. 이 공룡들, 여기는 지금 시제가 현재야. 현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룡의 멸망은 과거 이야기죠. 어 그러니까 현재 기여하는 게 아니라 기여했었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과거 표현이 들어가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료부정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완료부정사는 12pp로 나타내고, 언제 쓰는 거예요? 주절보다 과거, 표현. 공룡의 멸망은 더 전이었으니까,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쪽이 주절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to have contributed.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동으로 안 쓰는 이유는 contribute to. 이건 수거죠. 수거. 모모에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여보.. 垢